3번째 경기 나인스타즈 대 워너비 베이스볼 워너비 베이스볼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를 지금부터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환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라인업을 했구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일루수 일루수가 아 놓쳤어요 일루수다 쳤습니다 어 큰데요 큰데요 아 자이스키를 넘인 안타 그사이 2루수자는 여유있게 호밍 쳤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달랐습니다 벤스까지 굴러갑니다 타자주자 2루 이제 막 돌았으 어 돌았어요 돌았어요 3루까지 3루까지 3루타 아 공 빠졌어요 자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수 잡아서 1루로 홈까지 3루수자 호밍 2루수자 2루수자는 3루까지 1루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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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까지 1루수자 2루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좌진단을 가르는 안타 3루수자 여유있게 호밍 2루수자 3루 돌아서 2루수자 3루 돌아서 2루수자까지 호밍 타자주자 3루까지 가나요 3루에서 멈추며 3루타 2루수자 그렇죠 큽니다 넘어갔어요 아 맞고 안으로 떨어졌네요 와 2루타요? 아 좋습니다 맞고 안으로 떨어지는 2루타 와 제가 변화골 노려야 한다고 변화하기가 무섭게 그냥 이번엔 진짜 뛰었고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이번에는 1루수 1루에서 아웃 3루까지 3루 3루에서 세입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아 떨어지는 않다 아 한 번 더 제가 뭐라고 그랬죠? 거듭었고요 아 루킹삼진 루킹삼진으로 안성수 선수가 워너비의 무십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우익수 앞에 안타 정말 잘하네요 3루 쳤습니다 유격수 1루 2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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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습니다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3루 주자 홈인 1루 주자는 2루 3루까지 쳤습니다 안타 직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만 2루까지만 아 어스윙 3루 워너비 베이스볼이 9스타들을 꺾고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D구장에서 펼치신 세 번째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